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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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여기 스타드다. 레벨 2 여기 스나이퍼 확장 탑승이야. 레벨 3 여기 정신 안전기야. 레벨 2 여기 중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3 여기 중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3 잘 들어. 1분이면 링이 닫힐 거야 새로운 킬 리더입니다 새로운 킬 리더다. 조심해 친구들 너무 떨어져 있어. 우리 서로 가까이 있자구 아, 여기. 이 보싱이다. 레벨 2 난 이 압박감이 좋아. 저건 내가 갔지 킬 리더 제거 겨우 30초 남았어. 링이 움직인다 실드 충전 중 아, 그냥 링이 움직이지 아니, 링이 움직인다 우선은 인사의 이 압박이 네, 링이 움직인다 그럼, 링이 움직인다 워스에서 인사의 이동 이동이 움직인다 이거 뭐, 링이 움직인다 뭐, 링이 움직인다 이제 룸의 압박이 ㄷㄷ 자,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요청할게 적을 처치했다 제국 괜찮은 솜씨지 실드 충전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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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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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지켜보는 중 ㄷㄷ 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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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